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x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x7 Chilling 지난 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태국의 오드스쿨 힙합에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하나 준비했어요. 가끔 저희 채널에 이 채널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어요. 저도 이 채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타일랜드 오드스쿨 힙합 커넥션입니다. 이름부터 색깔이 굉장히 확고한 유튜브 채널이 나왔죠. 힙합 안에서도 굉장히 오드스쿨 힙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붐벨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래퍼들끼리 이런 사이퍼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생겼다는 거겠죠. 거기에 바로 타일랜드 오드스쿨 사이퍼라고 에피소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에피소드 3 관한 리액션 비디오를 좀 찍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래퍼 두 명이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 지금 더 래퍼, 시빌워에 출연하고 있는 래퍼들이죠. 조닝과 사라니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들은 한 번씩 봤는데 사실 래핑 자체를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래퍼들이 있어요. 여기 뭐 피식이라든가 마인마인즈라든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APH1데 저도 뭐 많은 붐벨 음악을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타일랜드 붐벨 음악은 태국어 랩이 가져다주는 억양 때문인지 뭔가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붐벨 음악과는 조금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알면 알수록 신기한 타일랜드 붐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일랜드 오드스쿨 사이퍼 에피소드 3를 시청을 해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없지만 작년에 제가 16박스 타일랜드 리액션 비디오 할 때도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오드스쿨 매니아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나온 컨텐츠라서 반갑기도 해요. 제가 요즘에 또 태국어 랩으로 된 붐벨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저는 이 사이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요. 타일랜드 오드스쿨 사이퍼 에피소드 3를 시청을 해볼게요. 야 오케이 렛츠 게렛 투에.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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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뭐 비트부터가 아 이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이런 비디오도 멋있게 나올텐데 그쵸 이 래퍼가 피식이죠 이 래퍼가 피식이죠 마이 마인드죠 이 랩퍼가 괜찮은데? 오 전인이다 기대하고 있어요 탱호 성적때문에 그런지 톤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랩플로우가 사이퍼스일의 비리얼플로우 느낌도 나는 것 같아 비리얼플로우 되게 독특하잖아요 비트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괜찮다 이 비디오는 연출이 되게 좋네 진짜 그 분배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아날로그스러운 화질이 되게 좋다 APH1인데 플로우가 제일 안정적이야 지금까지 나왔던 래퍼들 중에 사란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면서 음악을 들을 줄이야 전인이 비트를 만들었어 이거? 오 진짜? 진짜야? 진짜? 이 비트를? 오우 이야 잠깐만요 저 비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비트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거 완전 사기인데? 개좋은데? 진짜? 저 이거 약간 어떤 바이브였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완전 90년대에서도 초반에 인기 있었던 힙합 듀오가 있었어요 피트락 앤 시어스무스의 데일레미니스 오브 유 듣는 줄 알았어요 특히 저는 이 연출 중에 제일 좋았던 구도가 바로 이 APH1댓이라는 래퍼가 벌써 내뱉을 때 그 화질 질감?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이 오 진짜 분배 비디오스러웠어요 되게 멋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태국어 성조로 랩을 하지만 물론 그 발음 때문에 신선하게 들린 건 있는데 확실히 그 분배 래퍼들의 어떤 랩 스타일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내뱉는 래퍼들이 꽤 많이 있었어 사실 여기 다 잘하는데 독특했던 거는 아까 전인은 무슨 사이프레스 이래 비리얼 같은 랩플로우를 연상케 해서 좀 놀랐고 APH1인데 이 랩퍼 되게 플로우가 진짜 안정적이에요 원래 붐백 같은 트랙은 이렇게 녹음을 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끔 막 톤이 격양되거나 약간 투머치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랩퍼는 되게 플로우가 스테이러블하다 진짜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딱 내뱉는 게 되게 멋있어 살아내볼 수도 되게 괜찮았어요 안정적이었고 제가 지금 에피소드 3개 보고 있는데 비트 탓인지 어떤 탓인지 에피소드 1,2는 좋긴 좋았지만 나쁘지 않은 정도? 그렇지만 막 엄청 좋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에피소드 3는 진짜 비트도 워낙 제 스타일로 마음에 들었던 데다가 여기 참가한 래퍼들이 진짜 다 실력들이 다 개쩌네 진짜 저는 가사는 아시죠? 못 알아들어도 래퍼들이 어떻게 랩을 뱉고 플로우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는 저는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인마인즈 아 이 래퍼도 괜찮았어 독특한 톤을 갖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빠르게 내뱉는 랩플로우 내지를 때는 플로우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제이지 90년대 초창기 랩플로우 듣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출연하려면 진짜 허투루 랩하는 래퍼들은 출연을 못 할 것 같아요 다들 랩을 개쩔게 잘하니까 진짜 놀라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